백운산이 전남 광양시 다음면, 옥용면, 진상면의 경계에 있는 산 높이 1215m 반야봉, 노고단, 왕증봉, 도설봉, 만복돼 등과 함께 소백산맥의 고봉으로 꼽힌다. 섬진강 하류를 사이에 두고 지리선과 마주 보고 있다. 남쪽 산기슬계는 고려초의 도선국사가 창건했다는 백운산가 있다. 구성, 낙은의 구석구석 여행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